그러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농사 지은 것을 하나만 첫 것을 드리지 않냐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언제 드리래요? 오늘날 이튿날 사흘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튿날이 언제냐? 토요일날 다음에 안 씻고 이튿날이니까 오늘날 주일날 농사 지은 것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면 소실절은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만큼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다시 제가 잘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 단을 흔든다 이 얘기하면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 이 땅에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난 자가 없어요 살아난 자가 근데 누구만 살아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더다 그럼 레이기 23장을 향해서 이튿날 첫 곡식을 한 단을 묶어서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성경은 그러면 죽었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오께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예수님 한 분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같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고 살아날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요 부활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요? 이튿날 다음 날 그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안식고 첫날 안식고 이튿날 제3일에 오늘날 주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을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많은 무리가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생명 영생이 들어온 자여 천국이 들어온 자다 이거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어디 가서 여러분 찾으실래요?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예요 그더매는 예수 그리스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누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곡식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열매로 오시는데 예수님만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요? 한 단이 예수 그리스를 인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성취되어졌거든요 마태봄 27장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성소의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성소의 희장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껍고 탄탄한지 그런데 성소의 희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죠 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며마 성소의 희장이 찢어져서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에덴의 문이 닫혔던 것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에덴의 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막 터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땅은 제약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세상의 건세가 죄의 건세가 죽음의 건세가 사망의 건세가 무너졌다 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2절 보세요 그런데 무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왜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덤이 열렸다 그 얘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죄를 거둬가니까 어떤 한 무리가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만 일어나야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무리가 성도라는 그 무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의 건세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아무나 아니에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럼 왜 자던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느냐 왜 성도들만 무덤에서 나와야 되느냐 마태봄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심이에요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으므로 자기의 백성 성도만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3절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왔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자들이 제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하셔서 구원을 얻었고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덤이 깨어지고 어디로 들어갈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레기 23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첫 이삭의 한 단금 첫 이삭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이삭을 수확했을 때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5장 23절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요 다음에는 그리스에게 강림하여서 그에게 붙은 자이다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면 다음에 뭐 있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에게 붙은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래요? 안식 후 첫날에 곡식과 어떻게 해요? 곡식에 한 단을 묶어서 막 끝나면 깨어난다, 살아난다,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을 가지고 이튿날, 주일날 지나고 토요일날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에 예수 그리스가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한 알의 밀알로 오신 거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열매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에베스소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해서 살리셨어요 부활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6절 보세요 함께 일으켰다 그 얘기죠 부활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제일일리엔 죽음이에요 부활하심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줬도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으키셔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어느 래요? 하늘의 안침바 되어졌어요 어머, 하늘의 안침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와 함께 우리가 곡식단이 되어졌다 내 얘기 23장을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스 9장 24절 그리스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런 성소 구약의 성소에 텐트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곳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레기기 32장 38절 추레기기 32장 38절 추레기기 32장 38절 자, 구약의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정했을 때 몇 천명이 죽었어요? 삼천명이 죽었어요 삼천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가 제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성도들에게 삼천명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얻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곡식단 이튿날 부활하신 그날에 한 곡식단이 삼천명이 생겨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만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지난 지금 2000년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신약이 발전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우십니까 그 사랑이 그리우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그 은혜부터 여러분 찾으셔서 부활의 생명 인마 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요 언제든지 부활이에요 언제든지 천국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여러분이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못해도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여러분 율법을 지킨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내가 부활절을 통해서 더 새롭게 여러분에게 기하신 은혜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우세요